당신이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들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리면서 굉장히 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의 온도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하나씩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는 확실히 온기가 좀 진정되면서 과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과열이 진정되면서 이제는 좀 냉기가 불어올랐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졸트 보고서가 월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월초에 내놓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내놓는 지표고요. 연준이 굉장히 또 깊게 참고를 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해고당하면 노동자들이 신청해서 받는 거죠. 이 부분 지표는 노동자 측면, 공급 측면을 참고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을 보기 좋습니다. 기업 쪽에서 일할 사람 없다 그러면 구인 건수를 많이 늘리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줄입니다. 때문에 기업 환경을 보기에 노동시장의 수요를 체크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지표가 나왔는데요. 구인 건수가 헤드라인 넘버로 2년 만에 처음 천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993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치솟았던 노동시장이 확실히 꺾이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한 3, 4천 건에서 팬데믹 이전이 6, 7천 건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그리고 또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했죠. 보조금 지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구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던 지난 2년, 3년입니다. 이때는 작년 5월 기준으로는 최고치였는데요. 1,200만 건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1개월 만에 꺾이면서 천만 건 하회하는 지표가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정말 식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직 쪽으로 또 비즈니스 테크 쪽으로는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의 연속성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구인 건수 계속해서 늘렸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접어들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감원하고 지금은 일할 인력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 해서 구인 건수를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당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또 중요해질 겁니다. 3월 고용지표인데 지난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3만 건 달성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오늘 ADP 민간고용보고서도 확인, 내일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까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 속에 과열 진정에 대한 해석 속에 어제 나왔던 지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ISM 제주업 PMI 지수입니다.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죠. 지금 기업 환경 얼마나 더 좋아질 것 같냐. 46.3%의 기업,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50% 이상일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지금 기업 환경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내다본다. 긍정적인 확장 국면이죠. 하지만 50 이하일 경우에는 위축 국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46.3% 아쉽게도 이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게 벌써 다섯 달째입니다. 3월까지 꾸준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이 추위 자체에 대해서 해석을 우려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10년물, 2월물 모두 다 금리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당잠사에서 급격하게 꺾인 흐름을 확인했고 이래서 나스닥이 낙폭을 줄였습니다라고 해석을 드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확인된 노동지표까지 구인보고서까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도 뚝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1분기 GDP NOW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기마다 GDP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참고하기에 혹은 기관들이 참고하기에 너무 실성이 떨어진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트래커를 돌려서 추적하기 좋게끔 만든 게 바로 애틀랜타 연은에서 만든 GDP NOW입니다. GDP 트래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나온 내용인데요. 1분기 GDP 성장률 1.7%로 전망치 하향 조정됐습니다. 트래커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표를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 고용지표 다 포함이 됩니다. 매달 나오는 지표를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하향 조정됐다는 건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확실히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3월 말만 하더라도 이 GDP NOW가 3.5%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좀 하향 조정됐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표의 흐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ADP 민간고용 보고서와 함께 발표될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 지수까지도 확인 같이 해보셔야겠습니다. 정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져야 할 시기인가? 시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오프였습니다. 간반 분위기 위험 자산 거의 다 내렸고요. 물론 유가가 감산 소식에 이틀째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당폭은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81달러에 그쳤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위험 자산의 움직임을 보시면 전강후 약이었습니다. 시가 부근에서 살짝 빨간불 들어오기도 했지만 보시다시피 다우 지수 저점 낮추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하루 만에 발락해 다우도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12,126포인트선, 12,269포인트선 직전 고점으로 거의 뚫어낼 분위기 3월 말에 보여줬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0.5%의 하락, S&P500 지수도 4,1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테스트 구간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밀릴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Bad is ba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제가 당장사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인플레가 둔화하면서 이제 시장은 긴축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을기에는 금리 인하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인플레 지표가 둔화된 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Bad is bad 이렇게 지표가 안 나오자 나쁜 악재로 해석을 하면서 지수가 밀렸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물 금리에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4%대 크게 하회하는 모습 이어지면서 확실히 지금 채권 가격이 치솟는 모습. 가치 빠지지 않고 채권은 올랐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쪽으로는 자금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월 FMC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투자자들이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매번 좀 보여드리고 있죠. 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5월 FMC 2월에서 3일, 2일, 3일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만 해도 38% 정도 동결할 거라고 봤거든요. 60.9%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번에 회의에서 동결할 거야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동결 가능성이 40도 안 됐던 이유는 유가 감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가 갑작스럽게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자발적 감산을 단행했죠. 이렇게 되면 고유가로 정말 치솟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의 과거 기억들을 떠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의 주된 범인이 유가였었잖아요. 고유가 되면 물가도 다시 오르겠구나. 그러면 지금 연준이 보여주고 있는 작년 3월부터 했던 고강도의 긴축이 멈추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5BP라도 추가적으로 올릴 거고 그 다음 여부도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뒤집힌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ISM 제조업 지표 앞서 보신 것처럼 떨어졌죠. 더불어서 이번 구인 보고서까지 부진하게 나오자 경기가 꺾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고강도의 긴축은 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5월에 FMC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이 치솟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 그럼 침체를 대비한 대안 투자가 정말 필요한 걸까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을 방증하는 게 대표적인 안전자산 바로 골드였습니다. 금값은 소리소문 없이 꾸준히 올라왔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SVB 파산 사태 때에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을 때도 한 번 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고점 터치가 이어졌고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올라와서 이제는 52주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1년 내 최고가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안전자산 움직임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에 비트코인이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분기 66% 상승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 전혀 거래가 실리지 못했었는데 1분기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대안투자로서 이제 안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 해석의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디지털금이라고 불린다는 건 아무래도 대안투자, 안전자산의 또 다른 플랜B로 불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연속성에 있어서도 주목해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지금 웬만한 다른 자산들을 다 이겨냅니다. 이게 1분기 동안의 흐름이고요. 맨 아래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잘 보이시진 않으실 수 있는데 아래쪽에 비교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자산들은 나스닥, S&P500 지수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가장 부진한 쪽이 한국은행 업종 지수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다 퍼포먼스, 아웃퍼폼하면서 비트코인 홀로 강한 시세를 내보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금이라든지 좋았던 자산들이 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기도 하지만 확실히 대표 위험 자산 대비로 좋았다라는 부분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리고 뱅크데믹에 주목을 받았던 안전자산, 또 다른 안전자산, N화도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긴축기조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신임 총재가 들어오고 나서 BOJ의 행보에 있어서도 2분기에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트를 쭉 다룬 건 아무래도 이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간밤에 더 높게 크게 들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했을 건데요.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 수년간 지속될 수 있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랑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여진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GDP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는 코멘트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에버코어 긴축 효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찔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고강도의 긴축 정책이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막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고강도의 긴축이 지나고 나면 그 같은 효과가 본격적으로 1년 뒤에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시그널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연고점 재돌파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2500선 목전에서 간당간당하게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박수권 상단에 대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견조했다라는 표현 속에 국내 증시 성장주 그리고 인플렛 컨셉의 민감주 같이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의 연고점에 대한 의미 2차전지 반도체가 쉬웠는데요. 연고점의 주역은 바이오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닥의 제약업종 차트입니다.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화면 중심으로 봤을 때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직도 바닷건에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께는 참으로 좀 답답한 차트로 읽어보실 수 있겠지만 거래가 아주 강하게 늘진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이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지금 봉으로 보면 양봉이 좀 긴 장대 양봉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의 연속성을 궁금케 하는 그런 차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등락률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후 주주총회 이후에 살짝 시들했었는데 어제 그룹주 모두 다 올랐고요. M&A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우리의 대장주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3.5%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녹십자도 꽤 무겁죠. 7% 올랐고요. 아래쪽으로 넥스턴바이오 좀 가벼운 코스닥 시장 안의 종목들을 보자면 상한가 그리고 젠큐리스 상한가 나왔고요. BL팜택, 제네바이오, ABL바이오까지 모두 급등하는 양상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 보고서라고 피해 시즌이라고 많이 읽히잖아요. 이거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투심이 안도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고요. 금리 인해에 대한 기대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에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더불어서 환경이 좋아진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암정복 플랜 8가지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장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사우디 투자라든지 이달에 있을 암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연고점을 새롭게 돌파하는 그 주도주가 정말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을지 과거의 영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연속성 잠시 후 개장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반도체와 2차전지는 그동안의 주역이었잖아요. 확실히 어제 힘이 빠진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투자뉴스7에서 나왔던 등락률의 움직임인데요. 2차전지 밸류체인에 파란물이 들어온 종목들 꽤 많아졌죠. SKC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차전지 안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뉴스를 좀 미리 반영합니다. 테슬라 쪽으로 SKC의 100% 자회사인 넥실리스 쪽에서 동박 10년 공급 계약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먼저 미리 올라가는 모습, 시간의 거래에서도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젠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룹주, 나아가서 SK 그룹주까지 순환매가 좀 돌면서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분리막 좋았었는데 이런 쪽으로는 SKI 테크놀로지의 연속성은 확인됐습니다. 리튬 작은 종목들도 꾸준히 오르고는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확실한 변화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보자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업황이 제발 돌아서기를 그리고 플러스로 투자가 단비가 되어서 관련 종목들을 낙수효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뉴스 새롭게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4조 투자한다고 하죠. 사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미리 좀 반영이 됐습니다. LG 쪽에서의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곧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디스플레이에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OLED 생태계가 더 확산될 거라면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두 종목 지켜보자 합니다. 관련해서는 장비 소재 쪽 같이 올랐고요. 일본 정부 쪽에서 반도체 관련 뉴스 하나 체크해보시면 어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산업 매출 목표를 기존보다 2조엔 더 높여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이제 본격적으로 키울 거야라는 데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얼마 전에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까지 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일본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우리 소부장에도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연결고리 가능합니다. 오늘장에도 반영 여부는 잠시 후 개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잠사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드러브리핑şallah część 머리에